네, 고속도로인데요. 오늘 CCTV 영상입니다. 트럭 한 대가 달려가는데 뒤에서 묵직한 뭔가가 떨어집니다. 떨어진 것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대굴대굴 굴러서 미끄러지는데요. 뒤따르던 차량들,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피하는 모습입니다. 뭔가 떨어진 줄 다 아시잖아요, 지금. 네, 심지어 꿈틀거리다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하는데 떨어진 충격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. 트럭에서 떨어진 거 바로 돼지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돼지를 떨어뜨린 트럭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계속 드립니다. 달리는 트럭에선 또 다른 돼지들까지도 계속해서 와르르, 와르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달리던 차들은 떨어진 돼지들을 발견하고 돼지들을 피해서 천천히 달립니다. 아우, 너무 불쌍하다. 네, 경찰에 따르면 돼지를 운반하던 트럭 운전자가 이 식구는 자물쇠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.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트럭에서 문이 열리니까 돼지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굴러떨어지고 만 거죠. 이렇게 트럭에서 떨어진 돼지들 모두 8마리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트럭 운전자는 경찰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경찰은 신고를 받고 터널 입구부터 통제했다고 하고요. 자, 그러면 저 돼지들 조금 다치기도 했을 것 같은데. 다행히도 무사히 구조가 잘 됐습니다. 경찰들과 고속도로 관리 요원들이 저 돼지들을 한 마리씩 들어 올려서 트럭에 실었는데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마리를 힘겹게 들어 올리는데 한 마리에 무려 150kg을 달했다고 합니다. 트럭에 다시 실린 돼지들은 경찰의 호의까지 받으면서 안전이 옮겨졌다고 합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